자, 엘드스쿨5 스카이림 이어서 가야죠. 이어서 갑니다. 2일 연속으로 스카이림을 하네요. 절로 가서 라라동우랑 만나는 거였나? 빨리 만납시다. 아, 이런 이벤트도 있었나? 좀 과한데요, 크기가. 아, 이거 썸네일 하나 찍어야겠다. 자, 대화 좀 할까? 아, 맞다. 너 더빙 안 되어있지? 칸낭 꺼져버렸어. 이러면 집에 못 가는데. 걸어다니는 버섯을 찾았어.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칼라가... 야, 마리오 버섯이네? 뭣 어딨어? 우물 쪽에 있는 것 같아. 너무 빨리 뛰어다녀서... 뭐? 저기 있다네? 갑시다. 야, 너 너무 체력 없는 거 아니냐? 아무리 백이어도 그러지. 덩치값을 하란 말이야. 여기 있구만. 달팽이도 있네. 춤추는 버섯. 딸기 토르테 케이크를 같이 먹을 수 있을까? 뭔 소리야? 뭐, 뭔데? 어? 아니, 이런... 아, 이거 썸네일이잖아. 스위트 롤맨. 야, 할 말 있냐? 버섯 어딨어? 내가 여기 왔을 때 이미 도망갔더라고. 걱정하지 마, 좋은 생각이 있어. 뭔 생각. 스콜이 코가 좋으니까... 음... 빨리 해라. 난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? 공격도 안 되네? 어, 어? 되나보다. 되나봐. 오, 되돼돼. 나 이거 변신 안... 어, 그냥... 스펙 똑같은데? 출발해. 스콜. 아, 배고프다. 이거 보니까. 어디 가는 거세요? 잠깐만.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찾아. 그렇지. 걔는 어디 갔냐? 그 덩치 둘은? 칸나랑 고를? 야, 이거는... 잠깐 타입... 아이고, 귀엽고 깜찍한 썸네일 나왔죠? 또 못 찾았어. 하냐, 이건? 음...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찾으라 이 말이야. 뭐, 갈대가 저기밖에 더 있냐, 솔직히 말해서. 여깄지? 어, 아닌가? 저기 길 뚫려 있는데, 이거 뭐야 이거? 돌멩이 같은 거. 이거 뭐야 이거? 그렇지. 이상한 게 들려. 좀 역겨워. 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? 어디로 가냐. 야, 이렇게 넓었어? 난 집만 달랑 있는 데인 줄 알았는데. 뒷길도 있어. 키나레스... 아니,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? 여기 너밖에 안 살지 않냐? 와, 분위기 좀 있다. 야, 내가 갔던 던전들보다 더 분위기 있는데? 이거는 다크소울1 약간 오마주했나 보다. 디엘씨. 이름이 뭐죠? 칼카네요, 칼카. 여기 이것도 있네요. 축복이 사라진듯 합니다. irit means improperly. 축복이 사라진 cidade. 아 지금 그럴때니? 물약을 줬어 하마가 누구야? 착각했나봐 야! 아 해볼까? 너 맛있어보여서 먹으려고 한다고 성희롱을 하네 꼬꼬마 녀석 돌아가자 뭐야 뭐야 뭔소리야 아까보다 조금 자라난거 같은데 다리를 펴서 그렇구나 와 저기 뚫려있네? 가자 더럽게 느리네 왜 이런 애들은 다 가족으로 치면서 닭은 안쳐주는거야? 니가 키우는 닭 아냐? 매정한 놈이네 치킨은 먹어야지 아아 아아 아가씨 빨리요 아 얘도 같이 돼있지 지금 자 빨리 먹여 곁에 있잖아 뭐 어쩌라고 아 여기 있으라고 오오 야아 작아졌네 어디 이상한데 없어 음 완벽해 야 얘한테 커지는 양 매기면은 쓸만하겠다 야 쎄겠다 뭐 안녕 잘가? 고양이와 병아리 이거는 뭐 뭐였더라 이름이 자제리였나? 그 녀석인가보죠 브란트한테 갑시다 뭐야 아 준거냐? 아르곤이안? 나 이 대사 다 읽어줘야되나? 스위트롤이라 만들러 가라 빨리 꺼져 어 뭐야 이런 이걸로 해야겠지 나 원래 이렇게 방어 이거밖에 없었어요? 뭔가 미심쩍은데 가자 다 잘 있네 흥미로운 병아리 발견했다 뭐 라라도 얘기하는 거겠죠? 야 왜 춤춰 뭐야 여기 신났어 애 돌보는 거 사실 싫었던 거야 대화하자 내가 뭐 도와줄까 일전에 야수처리한 동굴 기억나 살인 토끼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야 아 내 부하들이 원래 미신 같은 거 안 믿어서 말이야 무서워하더라고 나를 같이 따라가겠나 살인 토끼가 옛날에 그 하얀 토끼라 그래 도적들을 다진국으로 그 뭐였지? 원타기 기사를 소재로 한 개그 영화 있었거든요 외국에 거기서 나온 그거를 약간 이제 미모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게임에서도 모드 같은 거 보시면 많이 나오셨을 겁니다 살인 토끼 너 혼자가 아 아 야 지금 그게 문제야? 저렇게 대놓고 돈까지 받아놓고 돈을 왜 받아서 그냥 바닥에 던져버리지 너무 맵 같은 맵 계속 쓰는 거 아니야? 니가 들어가 알지? 그렇지 말도 안하고 들어가 이제는 아 잠깐만요 토끼는 그렇죠 불한테 어디.. 어어 لو 네 깜짝이야 저